반갑습니다. 주식 맛집의 조진표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산타랠리 기대감 충만 그렇기 때문에 주목할 기업들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볼 건데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 노란톡방 안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 가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 그리고 테마주 공부자료 궁금하신 분들 시장의 중심주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8월 9월 10월까지 주식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죠. 연말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분위기와 함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는데요. 산타랠리가 시동을 걸 건지 그리고 내년에 그림들도 같이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시장을 보면 8월부터 10월까지 시장을 괴롭혀왔던 변수들이 풀리면서 저점 대비 반등을 했고요. 3개월 동안 하락한 하락폭의 3분의 2 이상을 돌려놨죠. 미국 시장은 하락폭을 거의 다 돌려놨으니까요. 미국처럼 한국 시장은 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채권 금리 하락하고 달러 약세 그리고 증시가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왔었는데 특히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꺾이면서 시장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10월 23일 5.02%까지 상승했었던 채권 금리가 약 한 달 동안에 4.2%까지 밀렸죠. 달러 인덱스도 작년에 2022년 9월 114까지 상승했다가요.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으면서 현재 100선을 터치한 이후에 현재는 103선을 넘나들면서 내외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글로벌 증시 기준으로 8월 9월 고점까지 거즘 올라온 상황인데요. 이렇게 변화가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8월부터 10월까지 시장을 괴롭혀왔던 경기 외적인 채권 금리 상방 압력이 일거에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을 시장을 괴롭혀왔던 재무부의 채권 발행 규모가 축소가 됐고요. 유가도 120달러, 150달러 간다 이렇게 걱정을 했지만 현재 WTI 기준으로 70대, 1775달러 대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9월 FOMC에서의 맥파적인 스탠스가 11월 FOMC에서 비둘기적인 스탠스로 바뀌면서 시장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11월 FOMC가 중요한 변곡점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금리 기대감이 시장의 훈풍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시장 레벨이 바뀌었고요. 채권 레벨도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예배를 바꾸게 해준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바로 CPI, PPI였죠. 헤드라인 CPI는 3.2%가 발표되고 근원 CPI도 4.0으로 발표가 되면서 CPI가 예상치 하회였던 것도 중요하지만 코어 CPI의 기저효과가 소멸되는 구간에 진입한 걸 볼 수 있는데요. 파월이 근원물가 보겠다고 말했죠. 작년 2022년 6월 달에 9.1%를 기록한 후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죠. 물론 연준이 생각하는 금리 타겟팅은 2%이기 때문에 이번 발표로 금리 인하를 생각하기보다는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전년 대비해서 헤드라인 1.3 기록하고요. 지난달 2.2%에서 1.3%로 엄청난 하락을 했죠. 근원 PPI도 2.7에서 2.4로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 5개월 만에 하락이에요. 그리고 2020년 4월 이후에 월간 기준으로 가장 큰 하락폭의 하락이죠. 생산자 물가가 하락한 것은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서인데요. 휘발유 가격이 15% 하락했어요. 에너지 물가지수도 6.5% 하락을 했죠. 생산자 물가 하락의 80% 이상은 휘발유 가격이 하락을 했다. 하락에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소매 판매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주가 반등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코스피가 미국 시장보다 왜 이렇게 못 가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 지수가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고 저점 대비 반등폭은 미국하고 우리 지수하고 비슷하죠. 그럼 왜 이렇게 조정이 컸냐면 코스피가 2300을 깨는 과정에서요. 2차 전지 급락과 반대 매매 같은 우리 시장의 수급 변수들이 발생했죠. 그래서 시장을 더 밀어냈고요. 이거를 극복하는 과정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민감한 통화 정책은 내년 2분기에 금리 인하 가능하다고 말하는데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기별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경제 분석가들의 49%는 기준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는 시기로 내년 2분기를 꼽았습니다. 기준금리 추이를 추적하고 있는 CME 그룹의 투자자들도 역시나 내년 5월 1일 회의에서 5.2% 정도 동결할 가능성이 44%고요. 5%로 인하할 가능성이 40%로 팽팽하게 내다보고 있죠. 내년 2분기 금리 인하 가능성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물가입니다.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데 필수는 물가 진정에 대해서 연준이 선호하고 있는 PC 소비자 물가 지수죠. 이 소비자 물가로 올 연말 3.3에서 내년 말에는 2.5까지 더 낮추고요. 2025년 말에는 목표치에 근접하는 2.2%로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연준은 물가 목표치인 2.0%는 2026년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금리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02% 고점에서 최근에 4.2%까지 떨어지고 있는데요. 국채금리는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고 속도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채금리도 4%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금리도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IMF나 KDI에서 올해는 3.6%로 보고 있고 내년은 2.6% 내외로 전망하고 있죠. 금리를 결정하는 물가 상승률이 올해보다 낮아지니까 금리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주식시장을 볼 때는 금리보다는 기업의 수익적인 측면 금리 하락 속도보다 기업 이익 증가율이 더 빨리 올라가는 그런 종목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년 2분기 금리 인하 가능성 두 번째 이유는 미국 경기입니다. 물가를 진정시키는 대신에 미국 경제 국내 총생산인 GDP 성장률은요. 냉각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연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예상한 미국 경제 성장률 올해 2023년 3분기까지 GDP 성장률은 2.4%였죠. 올해 예상 GDP 성장률은 2.2% 내에서 내년 2024년에는 1%대로 둔화됐다가요. 2025년에는 1.8%로 소폭 반등할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미국 경제는 올해 불경기하고 실업률 급등 없이 물가를 잡는 연착률에 성공한 대신에 2024년과 2025년에는 2% 목표치를 약간 웃도는 물가하고 4에서 5%의 고금리 그리고 1%대 중반의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연준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CNBC 등 경제 전문 미국의 언론들은 미국 경제가 향후 2년 정도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이른바 골디락스 존에서 보낼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서 금리 인하와 관련되어 있는 언급은 없었으나 경기 둔화가 지속 지표로 확인되면서 시장의 피벗 기대감은 커지고 있죠. UBS에 따르면 내년 2024년 3월 모건 스턴리는 내년 2024년 6월에 FED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물가가 낮아지고 경제가 제로 성장하면 내년 2분기쯤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내시게 되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 노란톡반까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 그리고 테마주 공부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좋았죠. 현재 우리 증시가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요. 미국은 올해 경기가 너무 좋았고 내년에 성장률이 낮아지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 경제 올해 GDP 성장률 1.4%로 추정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최소한 2% 이상 성장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출입니다. 지난달 10월부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고 있고요. 무역 수지도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수출 증가세는 계속될 걸로 보고 있고요. 주된 근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난 10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성장했는데 수출의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 반도체 현물 가격의 경우에는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상승하고 있어서 이번 달에도 그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죠.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본 투자 시장의 업종별 좋은 섹터와 그렇지 않은 섹터를 나눌 수가 있죠. 좋은 섹터를 보면 제일 좋은 게 자동차예요. 자동차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으로 수출도 잘 되지만요. 이머징 같은 인도 같은 이머징 마켓으로도 수출이 잘 됐으니까요. 그동안 너무 좋았던 자동차는 실질 소득이 감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구제 소비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별로 안 늘리고 있는데요. 자동차도 미국 등의 고금리 영향으로 수요가 꺾일 것으로 우려했는데 현재까지는 자동차 수출도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수출이 제일 안 됐던 건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죠. 국가별로 보면 중국인데요. 반도체 수출의 50%는 홍콩하고 중국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수출 비중이 2018년에 20%까지 상승했다가 올해 15%로 떨어지죠. 중국 비중은 28%에서 올해 18%까지 떨어지죠. 반도체가 중국으로 수출이 안 되면서 우리 수출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는데요. 그런데 9월부터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경제의 상당한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국 경제와 밀접한 중국의 경기 부진도 예상보다 심하지 않다라는 분석이에요. 2023년 8월까지만 보더라도 사실 중국의 부동산 개발 그리고 비구의 위안의 디폴트 우려가 확산되면서 중국 경기가 크게 꺾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했는데요. 현재 중국 경제의 실물 지표가 서서히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또 중국 정부도 국가개발개혁위원회 중심으로 어느 정도 경기에 대한 부양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며칠 전 방송에서 GDP로 미국 주가 10% 정도 과대평가되어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코스피도 같은 GDP로 적정가를 환산하게 되면 한 2,900에서 3,000포인트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코스피는 현재 약 15% 저평가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결국엔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에서 코스피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최근 국내 시장의 정책적인 변화 중에서 가장 민감했던 게 바로 공매도 전면 금지였죠. 제도 개선을 토대로 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는 거였는데요. 후속적으로 나온 게 기관과 개인의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동일하게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요인은 부정적이지만 이것만 보고 외국인들이 돈 되는 시장을 버릴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 우리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근거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가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고 환율이 1360원에서 현재는 1300원 무너졌고요. 1290원대에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우리 경제의 여건상 환율이 이렇게 1200원, 1300원대에서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더 떨어질 걸로 보고 있고 코스피도 저평가, 원화가치도 저평가라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에 안 들어올 이유가 없겠죠. 산타랠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보통 국내 증시의 산타랠리는 과거 데이터의 평균값으로 보게 되면요. 12월 중순부터 1월 첫째 주까지가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좋았던 기록이 있는데요. 1월 첫째 주에는 코스닥이 오를 확률이 80%가 넘습니다. 미국 시장의 산타랠리는 평균 12월 중순부터요. 2월달 말까지 좀 길게 가는데요. 과거 데이터의 평균값으로 설명드리면 미국 주식 같은 경우 새해 1월 첫 10일 동안 증시가 상승을 하면 그의 전체적으로 상승할 확률은 80%가 높습니다. 우리 증시도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보통 우리 주식 시장이 11월부터 4월까지는 상당히 좋은 시장이 연출이 됐고요. 5월부터 10월까지는 안 좋은 시장이 많았죠. 1월달 10 거래일 기간 동안 코스피가 오르면 그의 코스피 오를 확률은 80% 정도 되고요. 1월달 10 거래일 기간 동안 떨어지면 코스피가 오를 확률은 반으로 줄어서 40%대로 확 떨어집니다. 그럼 산타랠리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11월과 12월 중순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려볼게요. 현재 코스피가 한 2,500선 부근에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600선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시장이 조금 답답한 흐름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글로벌 증시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레벨 위치에 있지만 상승 여력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좀 더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 상승세가 내년 초까지 쭉 지속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이유 중에 공매도 금지도 있겠지만 사실 이 공매도 금지 자체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변수는 아니죠.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올라갈 때는 힘을 실어주고요. 내려갈 때는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로 인해서 좀 더 레벨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죠. 수급적으로도 우호적인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공매도 금지가 진행된 11월 초부터 현물 그리고 선물 쪽에서 순매수가 쌓아가고 있죠. 지급은 외국인들의 순매수 여부가 단기적인 흐름의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 노란톡방까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 그리고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외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나도 한번 매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여하셔서 공부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로 살펴본 코스피의 현 위치를 짚어드리면 매크로 지표 중에 단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고 하는 지표가 있어요. 말 그대로 리스크 인덱스 지표예요. 이 지표가 현재 단기 그리고 중기적으로 모두 바닥권에서 상승 전환됐습니다. 이 지표가 말해주는 신호는 리스크는 거짐 끝났고 이제는 상승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매크로 지표를 토대로 지수는 2500에서 2600으로 바로 뛰기보다는 한번 숨고르기 진행한 다음에 간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이제 산타랠리가 시작되는 12월 중순까지는 코스피 2500선 내외에서 움직이는 박스권이 된다는 거고요. 2500을 넘어선다고 해서 추격하기보다는 밀릴 때 관심권에 두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방 압력은 이제 없다고 보시는 해석이 가능하죠. 다만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업종이 대형주와 시장 중심주로 모여진다면 2600선까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겠고 공격적인 전략도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앞으로 한 3,4개월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시장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2600 이상 상승하려면 수급의 주도권을 쥔 외국인들의 움직임 잘 살펴야겠습니다. 최근 코스피 반등도 외국인이 주도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최근 들어 외인들이 코스피 1조 넘게 샀고요. 코스닥도 1조 넘게 샀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3조 넘게 샀습니다. 올해 외인들이 많이 파는 걸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데이터로 보게 되면요. 2차 전지를 빼고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 매도한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 들어 더 많이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2022년 2월 이후 외국인의 매수 규모는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올해 외인들의 수급이 압도적으로 들어온 섹터는 단연 반도체 섹터입니다. 현재 17조 원어치를 순매수했고 그 다음이 자동차 섹터고요. 거의 한 4조 원가량 순매수했고요. 그 다음이 조선 보험 기객센터로 순매수를 들렸어요.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가 많이 쌓여있는 업종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11월 들어서 개인은 약간 4조 원 이상 매도했는데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니까 더 이상 오르지 못할 거라고 보는 관점에서 일단 차익실현을 하자 혹은 현금화를 하자 이런 의도가 강하다는 거고요. 8월, 9월, 10월달 너무 많이 고생을 해서 일단 현금화 전략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보면 외국인들이 샀던 반도체하고 자동차 위주로 매도하고 있고 2차 전지 소재는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기존에 수익이 안 났던 종목들을 손절하더라도 2차 전지 쪽에 관심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쪽은 반등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한 종목이 너무 비중이 높으면 변동성이 커질 때 포트폴리오 다 변화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떤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말씀드려볼 건데요. 시장은 현재 올 하반기부터는 성장주보다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그런 자동차, 은행, 통신, 전력주, 조선주 같은 종목들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섹터는요. 기아, 현대차와 자율주행에서는 현대 오토웨버,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종목들 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수가 빠져도 생각만큼 안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쪽에서는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은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전 저점이 지지가 된다고 하면 하반기 때는 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LG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경우는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요. 5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관심권에 둘 만하죠. 그래서 성공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3분기 때 이익이 1조 원가량 나왔으니까 그러면 4분기 때 실적이 더 나올 가능성 많고요. 그러면 내년에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LG 같은 경우는 상방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조선주도 말씀드려볼까요? 조선주는 한화오션이라든지 HSD 엔진 같은 경우에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권에 두고 지켜보시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처럼 시장의 주도주 관련되어 있는 종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요. 사실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까지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게 되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과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LG라든지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조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더 궁금하신 분들 자세하게 노란톡방에서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셔서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맛집의 조진표 전문가였습니다.